자, 종산문법 동영사 쓰인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칼로란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1번 Your hobby is listening to jazz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어로 사용됐죠? for로 사용됐죠? 그렇다면 to listen to jazz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오케이, 쇨리가 뭐했답니까? 무엇을 묻는 것을 작년에 퀴즈의 3단 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stop the 쇨리 stopped eating junk food last year 그래서 eating junk food는 무슨어? 목적어 to e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quit, stop, 전부다 enjoy처럼 목적으로 써 동영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한번 teases of living in a big city what are the advantages of living in a big city? 의 뜻은 뭐고? ok 그런 뜻이고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큰 도시에 사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니? What are the advantages of living in a big city? living in a big city는 무슨어?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To live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질리가 없다 그래서 뭐의 장점할때 The advantages of 또는 advantages 바꿔 쓸 수 있는건 Benefits 로 바꿔 쓸 수 있죠 What are the benefits of living in a big city?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사이클링이겠지 사이클링 온 마운틴즈 Is a popular activity today 뜻은? 네 그래서 산악자전거 타는 거라고 하면 되겠죠 사이클링 온 마운틴즈 Is a popular activity 그래서 산악자전거 타는 것은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요즘은 요즘은 요즘 이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사이클링 온 마운틴즈가 동명사 9로써 하는 역할은 주어 To cycle 된다 안 된다? 된다 To cycle on mountains 라고 표현해도 같은 의미 전달이 될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Following his advice Wasn't too Your big mistake Following his advice wasn't your big mistake 그의 뜻은 그의 충고대로 한 건 네가 저지른 큰 잘못은 아니었어 Following his advice wasn't your big mistake 그래서 advice는 CE 스펠링은 명사로써 충고고요 advise는 동사죠 충고하다 그래서 to follow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주어로 그래서 4번 5번은 동명사 9가 주어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도 보호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엔 목적어인데 인조이 쪽이기 때문에 quit 같은 경우엔 이 링밖에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전치사의 목적어와서는 리빙의 형태 동명사밖에 안 된다 b 칼질하랍니다 그냥 뉴스 기다 쓰는 것 그 행동을 마무리했다 지제는 니까 완성된 문장은 오케이 그래서 writing she finished writing news articles 그래서 뭐 피니쉬 그래서 writing news articles 가 뭐라고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동 명사 구 덩어리란 뜻으로 얘기하고 하는 역할은 목적어고요 그래서 피니쉬니까 to write 형태로 쓸 수는 없다 네 2번 칼질 그의 직업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다 요렇게 연결되고 있고 완성된 문장은 개발자 개발자 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아는 옛날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꿈을 꿨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미아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꿈을 꿨다 를 영어로 완성시키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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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아 드림드바오 고잉백 투 the old days 그래서 얘가 동명사 구 로써 하는 역할은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투고로 바꿨을 수는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래계획 세우는 것은 너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이다 너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이다 우리말 해석만 보고도 이건 몇 형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완성된 문장은 오케이 to make for the future to make what for the future to make what for the future 그래 그래 그럼 이 답이 이거 리가 없지 making plans for the future 라고 해야지 위의 문장하고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making plans for the future will make your life better 뭐 전체적인 이 부분 주어 부분이고요 making plans for the future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동명사 구가 이번에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어이기 때문에 to make plans for the future 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다 플랜즈를 꾸며주는 예를 보고는 뭐라고 부릅니까 for the future 를 보고는 무슨 구 라고 부를 텐데요 전치사 구 라고 부르겠죠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은 문장에서 형용사의 역할이나 부사의 역할인데 형용사 역할이든 부사의 역할이든 전부 다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은 형용사 역할하고 있다 부사 역할하고 있다 형용사 역할하고 있다 형용사 역할하고 있다 그렇죠 making plans for the future will make your life better 전체적으로 make a 형용사 그래서 5-2 5형식의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침에 물 한잔 마시는 것 그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이롭다 라는 표현을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이 동명사구가 뭐의 역할하고 있다? 주어 역할하고 있다 동명사구가 이렇게 막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What is good for my health? What will make my life better?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고요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은 그의 취미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은 그의 취미 중 한 가지이다 라는 표현을 동명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okay singing songs is one of its habit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문법이 적용된 부분은 singing songs가 그 부분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구는 이와 같이 여기에 songs와 같은 복수명사가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안 길어봤자 it is one of its habits 해서 is가 와야지 와선 안된다는 것 이런 것들 고등부 시험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단수 취급할 것인가 복수 취급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one of 복수명사 써야되는 거 계속해서 그녀는 농구를 잘한다는 굿을 사용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번에는 플레잉 배스킷볼이 동명사구로서 전지사 에세 목적어이니까 앞에는 투싱이 되지만 얘는 투플레이로 바꿔 쓸 수는 없겠다 오케이 지나간 문법들이죠 동명사에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적으로 무슨 격 쓴다? 소유 격 그런데 대화체 비격식체 편하게 이렇게 말로서 두고 받는 그런 그래서 뭐 I am bad about his breaking the rule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대화체에서라 I am upset about him breaking the rule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된다 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나오겠습니다 빙칸 어쩌구 저쩌구 드래곤플라이 뭐던가요? 잠자리죠 그 다음에 thankful 감사하는 됐습니까? 고마워하는 그 다음에 스탑이 둘 중 뭔지 좀 이따가 포함으로 하죠 일단 보기엔 he goes there I like it I like his going there 그는 거기에 가고 나는 그 점이 마음에 들고 나는 마음에 든다 그가 거기에 가는 것 여기에 his의 해석이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가 거기에 가는 것 이렇게 마치 무슨어인 것처럼 우리가 한국어는 조사가 들어 있죠 은느니가 주격조사 을누에게 목격조사 은느니가 이거 무슨 격조사라고 국어 시간에 나온다 주격조사 근데 영어로써 his의 뜻은 그의 호유격이죠 영어석게 해석하면 나는 그의 거기에 감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호유격 써야 되는데 his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죠 his 대신에 뭘 써도 됩니까? I like him going there 해도 틀린 문장은 아니다 원칙은 his지만 자 그와 관련된 거 she talks loudly Thomas hated 한 문장 만들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토마스가 뭐한다? 싫어한다 그 다음 부분의 해석은 시끄럽게 말하는 것을 마치 그녀가 단어의 뜻은 그녀의 이지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그녀가 라고 해석합니다 그녀가 시끄럽게 말하는 그래서 예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오케이 원래 그녀가 그녀는 문법적으로는 she죠 하지만 이 자리에 she를 쓸 수가 없다 오케이 we welcomed us he welcomed us we are thankful for it 그는 우리를 환영했다 우리는 그 점을 감사하게 여긴다 한 문장 만들면 그쵸 his welcoming us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환영하는 것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답은 his 말고 뭐도 가능하겠다 힘도 가능하겠죠 we are thankful for him welcoming us 그 다음에 dragonfly flew into the room Fiona stopped it 잠자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피어나는 그것을 막았다 피어나는 잠자리가 방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가 되겠고 완성된 문장은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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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래곤 플라잉 두가지가 된다고 아 예 드래곤 플라이 플라잉 자 원칙대로 하면 어 드래곤 플라이 라고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 드래곤 플라이즈 플라잉 인투더 룸 이라고 해야 되는게 원칙이죠 하지만 어 드래곤 플라이 플라잉 인투더 룸 어퍼스트로피 s 를 생략해도 된다 어퍼스트로피 s 를 했을 때는 동명사의 소유 아 뭐야 의미상의 주거로써 소유격을 써야 한다는 원칙 그대로 한 거구요 어퍼스트로피 s 를 뺀 것은 목적격이 와도 상관없다 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문법인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피오나가 제재했다 막았다 누가 뭐하는 것을 잠자리가 방안으로 날아들어오는 것을 그 다음에 the driver drove too fast i was afraid of it 그 운전기사가 빠르게 운전했고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무서웠다 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으 으 으 드라이빙 아 보수 오프레이더 오브 더 드라이버즈 드라이빙 투 패스트 그래서 드라이버즈의 어퍼스트로피 s 는 생략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아 참 참 참 그렇죠 그래서 스탑의 뜻은 2번 이죠 당연히 피오나가 어디를 이동하다가 우뚝 멈추어 섰다 라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됐습니까 누가 뭘 못하게 막았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다 제지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피오나 퀵 어 드래곤 플라이즈 플라잉 인투더 룸의 의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지나갈 뻔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상상했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원칙대로 하면 you are coming back home 입니다 하지만 you are coming back home 할 수도 있겠다는게 구어체에서는 가능하다 we imagined you coming back home we imagined you are coming back home 그 다음에 엘렉스는 그녀가 언제 미소 지은 것을 언제 기억하는거죠 어 그녀가 어 언제 언제 미소 지은 걸 언제 기억합니까 과거에 미소 지었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그래서 리멤버 뒤에 목적으로써 뭐가 왔다 그쵸 리멤버는 4가지 4개의 상자 중에서 누구 상자 들어 있습니까 트라이 하고 같은 상자 속에 들어 있죠 트라이 상자의 특징은 뒤에 투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뭐가 오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였죠 리멤버 뒤에 ing형 동명사가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표현은 sure 대신 쓸수 I'm sure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I am certain이고 일단 I'm sure of로 이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쵸 I'm sure of my brother is passing the test I'm sure of my brother is passing the test 그래서 여기에 apostrophes는 생략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that절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I am sure that I 그렇죠 will pass the tes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I'm sure that my brother will pass the test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특성대로 I'm sure that 뒤엔 절이고요 그리고 that이 겁만 드는 that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 집어넣을 자리가 있다 없다 여기에 the thing이라든지 it이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을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완벽한 문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그녀의 방을 청소한 것이 온 가족을 놀라게 만들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답은 이 행동을 누가 한 거죠? 그래 이거의 제목은 그녀가 그녀의 방 청소하는 거 했던 거 그녀가 그녀의 방 청소한 것 하려니까 동명사 ing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써 의미상의 주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 그렇습니까? 그러면 surprised는 몇 번째 녀석이다? 오케이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죠 deed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놀라게 했다 누구를 몇 형식? 몇 형식이죠? 그녀가 그녀의 방을 worthy 자체를 потом refres퍼라시니 해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녀가 누구를 당연히 삼형식이지. 만약에 그 소식이 모든 가족을 모두 놀라게 만들었다. 그 소리가 지인이를 놀라게 만들었다. 저 노이즈 서프라이즈드 미 이렇게 표현하겠지. 됐습니까? 이걸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I was surprised at the noise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지. 지금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문법적으로 요렇게 생긴 부분 보고. 수동태. 그럼 뭔가가 수동태가 됐단 말은 그것의 능동태일 때 무슨어가 존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목적어가 존재했다는 얘기인 거지. 헬 클리닝 허룸 서프라이즈드 예를 들어서 지우스 클리닝 허룸 서프라이즈드 미 할 수도 있겠지. 지우가 갑자기 방 청소를 해버렸어. 깜짝 놀랐어 네가. 몇 형식이겠냐? 삼형식이겠지. 그러니까 이 서프라이즈드는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지. 놀라게 만들었었다. 그러니까 삼형식이겠지. 그래서 헬 클리닝 허룸 서프라이즈드 서프라이즈드 서프라이즈드는 당연히 동사 원형에 디드가 들어가 있는 과거시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어로 바꿨으면 중산치일 세계 지우스 어음 이렇게 문법 배울 때 지인이가 제일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쉬우니까 모의고사 풀이하고 있으면 여긴 어딘 안 누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클라라는 그가 그녀의 가방을 위층으로 운반해 준 것에 감동받았다 무브드 대신 쓸 수 있는 건 터치드가 있겠죠 클라라 워드 터치드 바이 히스 캐링 헐 백 업스테일즈 일단 캐링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다가 눈을 돌리면 여기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 입니다 지금 캐링 헐 백 업스테일즈는 동명사 구로써 하는 역할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옮겨준 사람은 문장의 주어의 클라라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남자죠 히스나 힘을 써도 상관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내가 금메달 딴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할 건데요 시제는 현재죠 그래서 Von 씩 골슨 바이든 볼드 메달 급 1 2 이렇게 표현하겠죠 She is proud of me winning the gold medal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me가 아니고 my가 맞겠죠 She is proud of my winning the gold medal 그 다음에 계속해서 루크는 그 친구들이 규칙을 무시했던 것을 인정했다 시제는 언제 무시한 걸 언제 인정했어 그걸 과거에 인정했을 수도 있고 대과거에 무시한 걸 과거에 인정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과거 과거라고 치고 누가다 루크 어드미티드 더 스튜던 학생들이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Ignoring the rule Look admitted at the students Ignoring the rule 여기에 어퍼스트로피를 생략해도 되겠다 그리고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복수명사가 불규칙 복수형이 아닌 경우에 s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만 하게 된구나 Look admitted 그 다음에 The students가 Ignoring the rule 이란 동명사의 행동을 규칙을 무시하는 것을 누가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OK 그래서 뭐 어드미트는 대표적으로 인조의 종족이었으니까 뒤에 동명사 목적으로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써 동명사 오는 건 마찬가지 당연하고요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둘 중 뭐냐 였습니다 어떤 c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 뭐 앞만 길어봤자 이 c 내는 덩어리야 OK 그래서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써라 그럼 읽고 해석하고 뭐 둘 중 뭐냐 뭐 현재 분사면 1이라 하면 되겠고 동명사면 2라고 하면 되겠고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보통 번호를 붙이니까 문법적으로 근데 현재 분사를 진행형 시절 배우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어요 1학기 때 현재 분사 ING 배우고 2학기 때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하는 겁니다 2학기 때 동명사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1에 A We bought a new washing machine의 뜻은 뭐고 샤워기를 샀다 세탁기겠지 누마 우리는 세탁기 새 세탁기를 구입했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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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이에요 2에요 2죠 동명사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A new machine for washing 됐습니까 그래서 Washing 하는 것을 세탁하는 것을 위한 기계를 새로 구입했다 계속해서 Be we Our club 우리는 빨래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이다 He is in the dancing room 의 뜻은 그는 댄싱 룸에 있다 춤을 연습하는 방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동명사 춤추고 있는 방이 있으면 구경 갑시다 같이 재밌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is in the room for dancing 춤추는 것을 위한 방에 있다고요 He knows the dancing girl 그런 그 춤추는 소녀를 알고 있다 자 여기에 B 여기 두 개 보면은 얘는 형용 어쨌든 선생님이 현재 문사는 형용사라고 했고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다 뭐가 되거나 동사가 되거나 또는 뭐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He is happy 할 수도 있고 해피보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동사를 현재 문사로써 현재 문사가 이와 같이 비동사와 함께 사용돼서 동사의 덩어리가 될 때 우리가 진행형 시제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비동사의 현재형과 함께 사용된 현재 문사는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형이면 과거 진행형이라고 중1학기 때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걸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명사 수식의 역할하고 있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이 현재 문사라는 거 오케이 바르게 해석하라 합니다 엄마야 넌 또 뭐니 그래서 exercising regularly is a really good habit 뜻은 그래서 얘는 1번이다 2번이다 동명사 됐습니까 동명사 구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to exercise regularly is a really good habit 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cycling in the mountain in the morning makes you feel fresh 뜻은 뭐고 그렇죠 어디가 상쾌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 둔다 아침에 자전거 타는 것은 만들어 둡니다 누구를 너를 feel fresh 하도록 상쾌한 기분이 들도록 그래서 1,2,3,4,5 중에 5,2 입니까 5,2,1,2가 있습니까 makes you so 해볼까요 so you feel fresh when you cycle in the morning you feel 하면 you 뒤에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이 동사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5,3에 b죠 그게 뭔데요 선생님 사역동사 feeling 할까요 to feel 할까요 felt 할까요 전부 다 안됩니다 전부 다 어쨌든 이 녀석도 똑같이 동명사하고 1번하고 똑같이 동명사 주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3번 my grandmother went for a walk with a walking stick 뜻은 뭐고 갔다 그렇죠 할머니께서는 집하에 가지고 산책 가셨다 그래서 여기에 walking은 동명사다 현재 부사다 동명사죠 만약에 현재 부사라면 할머니는 혹시 마녀 걸어다니는 막대기와 함께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동명사냐면 a walking stick a stick for walking 보행을 위한 막대기 지팡이라고 하죠 지팡이 가지고서 그래서 얘는 tiger 3 1 5 4 5 2 2 잘 찾았네요 누가 다 빼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와이에 대한 대답이죠 할머니가 가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왜 가셨냐 산책을 위해서 그 다음 위더 워킹 스틱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가셨니 지팡이 가지고 가셨어 주어동사를 제외하고는 명사라고 부를 거리가 하나도 안 남았어 명사라고 부를 거리가 하나도 안 남아도 이 형식은 될 수 있는데 이 형식이 되려면 할머니가 산책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잖아 이 형식밖에 될 수가 없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무엇을 반짝이는 눈을 뭐 해라 뭐야 명령문 해서 완성시키면 그렇죠 한쪽 눈만 보는 말고 양쪽 눈 다 보랍니다 아이고 별걸 다 따지네 그러니까 이 빼고 ing 하면 되겠네요 Look at her twinkling eyes 그럼 twinkling은 1번이야 2번이야 현재 분사죠 동명산이죠 눈은 눈인데 반짝이는 것을 위한 눈은 없습니다 반짝이고 있는 눈 아까 전에 만났던 dancing girl 하고 twinkling eyes 하고 똑같은 역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녀 춤추는 소녀 어떤 눈 반짝이는 눈 어떤 시 역할 하니까 현재 분사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끊고 있는 물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은 Be careful with the boiling water 오케이 그래서 boiling은 1번이야 2번이야 현재 분사죠 그렇습니까 끊고 있는 중인 물을 조심해라 twinkling eyes 어떤 눈 반짝이는 눈 어떤 물 끓는 물 그 다음 역사처에 있는 것은 시간여행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 아 아니구나 시간여행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reading history books 우리 books is a way 형성사정법 to travel in time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reading을 가지고 1번이냐 2번이냐 해보면 동명사 동명사 It is a way 동명사로서 명사의 덩어리 어떤 행동하다를 그거 행동하는 것 로 바꿔서 동명사 주어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거 해보라 했죠 끓인 물 그러니까 2번 문제를 보고 나서 선생님 Be careful with the boiling water 보고 나서 4번 문제도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끓인 물을 마시세요 하고 싶으면 그렇죠 drink boiled water 해야되겠죠 만약에 drink boiling water 이러면 이건 고문하겠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예를 보고 보일드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pp형 과거분사라 하죠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도 있지만 완료의 의미도 있다 했어 그러니까 한번 끓이는 행동이 완료된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하는 일은 Be careful with the boiling water drink boiled water 얘하고 얘하고 하는 일은 똑같아 됐습니까 다 water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끓는 물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끓인 물 됐습니까 근데 ING형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뜨겁게 100도씨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00도씨의 물이니까 조심하라고 한 거고요 얘는 이제 살균 되었겠죠 이렇게 한번 끓이고 나왔으면 살균된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현재 문사로 꾸며야 할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p형 과거 문사로 명사를 꾸며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의 취미는 꽃사진 찍는 것이다 오늘은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다 오케이 뻔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표현 가능하면 한번 해보라고 했고요 1번 그녀의 취미는 꽃사진 찍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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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bby is taking photos of flowers 2번 원은 지금 에세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her her she have and she she see her she 왜 되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one is writing on essay now 에서 얘는 당연히 이런 표현 진행형 표현을 만들고 있는 현재 본사 1번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 중1 때부터 계속 해왔던 그겁니다 이거 want 쪽이냐 like 쪽이냐 enjoy 쪽이냐 try 쪽이냐라고 오케이 그래서 관로안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고를 합니다 일본은 단 몇 개 그래서 it began to rain it began raining heavily heavily 되실 수 있는 거 har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단어로 된 것도 있었죠 it began to rain 그쵸 catch and dogs 개고양이 비내리기 시작했다 심하게 비내리기 시작했다 오케이 그래서 begin은 대표적인 like 쪽이죠 성격 좋습니다 쑥쑥 잘하겠네요 골고루 잘 먹습니다 아 stay fit 뭐하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쉬운 표현으로써 stay healthy 라든지 well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stay 뒤에 무슨 C 나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니까 to be 해도 되겠죠 to be fit to be healthy 의미는 be stay fit은 be fit be healthy 뜻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은 단 몇 개 딱 골라서 읽어주세요 레오 명형부 조사적이죠 해석하면 뭐다 술 끊었다 됐습니까? 레오는 술 끊었어요 레오 quit drinking to stay fit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투분영사의 분사용법이므로 in order to so as to stay fit why did 레오 quit drinking 레오 술 왜 끊었어? quit drinking 술 끊다 quit smoking 담배 끊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quit 대신 쓸 수 있는 건 스탑 뜨겠죠 여기에 이거 안 붙었죠 그 말은 얘가 퀴즈에 몇 번째 디드 들어있는 과거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레오 스탑 드 드링킹 로 바꿨을 수 있겠다 마케팅 에이전시가 뭐라구요?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오케이 단 몇 개 루크 러브즈 투 워크 앳 더 마케팅 에이전시 워킹 앳 더 마케팅 에이전시 루크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러브 비긴처럼 성격 좋은 녀석이었구요 4번 단 몇 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도움말 도움말 택킹 케어 마이 벌즈 나는 새라면 질색이다 그렇다면 뭐라고 대담하겠다 예스 아이 두 가 무슨 뜻이길래 됐습니까? 너 내 새 좀 돌봐줄래? 어 싫어 아 싫어 돌봐주는 거 싫겠니? 어 싫어 됐습니까? 도움말 도움말 택킹 케어 마이 벌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단 몇 개 3개 알맞은 거 골라서 읽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루시가 뭐한다? 내일 운전면허 시험 통과하 무엇을 했습니까?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의미생의 주어 입니까? 아니죠 그녀의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그냥 그녀 내일 운전면허 시험 치는데 통과하기를 기대해 통과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expect want to do expect 대표적인 want 쪽이고요 여기서 6번 단 몇 개 말하는 것 골라서 읽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이번 주 일요일날 소풍 가는 것을 소풍 가기로 약속하셨어 그래갖고 또 친구들이랑 낚시하러 간다고 아닌가요 그런 일은 없었죠 그쵸 약속했으면 약속 꼭 지키시죠 모르겠다 약속 자체를 안 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아 맞네 맞네 that's too bad 오케이 불만인가요 그래서 아 그냥 주말에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있어서 좋다 오케이 요즘에 이제 뭐야 이모 따라서 놀러도 안 가고 그쵸 가행 갑니까 다행이네 오케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열심히 따라가 다니자 이러실걸요 오케이 7번 답 몇 개 그래서 why 그래 그래서 너는 왜 그래픽 디자이너 되기로 결정했니 decide want to do다 하도 해서 이제 안 어려웠죠 누가 to do냐 누가 doing이냐 뭐 이런거 좀 헷갈리는게 아직도 있었다 오케이 이게 확실하게 하시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서밋 일단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든가요 제출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가 이런 뜻도 있어 싶던가 없던가요 그렇죠 얘가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항복하다 예 말하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썸밋이 썸밋의 기본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거 이렇게 하는거 그러면 뭔가 물건을 이렇게 하면 제출하는거고 말을 이렇게 하면 말하는게 그 다음에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졌어 이러면 항복하는거고 됐습니까 얘가 항복하다라는 뜻으로도 만나게 될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형태로 쓰랍니다 그러면 얘는 으 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he he fell thirsty 그렇죠 얘는 이게 어울리는거죠 왜 선생님 스탑은 인조이 쪽이라더니 인조이와 같은 녀석이라더니 왜 드링킹이 안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해석해보면 답이 나올거고요 두번째 문장은 he he stopped the thing and came down from the stage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to drink 2부정사다니 얘는 갑자기 동명서인가요 자 1번 그래서 위의 문장 해석하면 그리고 그렇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didn't move의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 말은 얘가 무슨 요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어딘가 이동하다가 멈췄던 이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동을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목마름을 느끼고 그리고 이동을 멈추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하여 물 마시기 위하여 그 다음 문장은 그러면 왜 싱잉입니까 이번에는 그는 뭐 했다 노래를 멈추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퀴즈의 뜻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다가 노래 다 끝나고 나서 스탑드 싱잉 한 다음에 came down from the stage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탑은 이렇게 보면 마치 모인 것처럼 보인다 선생님 그렇다면 스탑은 라이크 같지 않습니까 지인아 그러면 스탑은 라이크 같지 않니 라고 친구가 물어봤다 그러면 뭐라 그럴래 왜 아닌데 왜 그런데 그게 뭐 뭔데 enjoy 쪽이니 want 쪽이니 like 쪽이니 try 쪽이니 라고 따지는 건 근본적으로 애초에 목적어로서의 형태에 대한 얘기였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목적어야 어 얘 목적어지 왜 얘가 목적언데 그렇죠 what did he stop인거죠 이거 됐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why did he stop인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들 이제 고등학교 때 문제가 한두 번 정도는 나올 거야 이거 가지고 됐습니까 왜 고등학교 때 한두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오냐 하면은 내용 파악이 되어야지 해석 능력이 받쳐줘야지 문법적인 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2번 알맞은 형태로 wash를 집어넣고 읽어주세요 시 가 어울린다 그러면 밑에 꺼던 시 bringing her friends to the party yesterday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 왜 여기는 to wash가 되냐 해석해보니까 그저가 자주 뭐한다 깜빡깜빡한다 뭘 깜빡깜빡 하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말은 목적어란 얘기입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이 뭐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결국 손 씻는단 말이야 안 씻고 밥을 그냥 먹는단 얘기야 자주 안 씻고 그냥 밥 먹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니까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깜빡깜빡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행동 wash your hands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니까 이 행동을 안 했어 왜냐하면 forget to do 했기 때문에 목적어로써 to wash your hands가 왔단 말이야 what does she open forget 이런 질문에 대한 문장은 그럼 밑에 문장은 she hasn't forgotten 그녀가 뭐 해버렸다? 깜빡해버렸다? 뭐 했던 것을 파티에 친구를 데리고 왔던 것을 언제? 어제 어? 내가 친구 데리고 침에 걸렸나? 내가 친구 데리고 왔었나? 안 데리고 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bringing her friends to the party 도 마찬가지 what에 대한 대답인 건 똑같대 둘 다 얘는 지금 선생님이 끊어 읽기 했는 토막 중에서 이 부분 다 무슨어로써 forget 뒤에 온 거다? 목적어로써 왔단 말이야 그랬으니까 그런데 위에 거는 forget to do 니까 이걸 X야 X R한다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이 행동을 해놓고는 그렇죠 그렇죠 해놓고는 깜빡했다 라고 얼굴들이 또 메모리 딸리시는구나 잠깐만요 그래서 remember I forget to do 는 해야 할 것을 깜빡한다라는 표현이구나 forget doing 는 했었는데 깜빡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zel 이군요 hazel to submit 자리가 좁아 대충 쓰겠습니다 자 오케이 얘가 어울린다 그 다음 밑에 거는 hazel 오케이 그래서 hazel이 뭐한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 리포트 제출해야만 하는 것을 됐습니까 금요일까지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미래의 일을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안 까먹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언제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죠 그 과거 시점에 hazel이 고등학교 졸업했나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hazel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야 우리 그때 그랬었잖아 라고 얘기하고 과거의 것을 과거는 미래 똑같이 what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oes hazel remember 라는 질문에 대한 똑같은 대답인데 목적으로서 왔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나는 항상 그녀의 방 청소하는 것을 피한다 이렇게 되겠죠 빈도 부사 위치 중1 때 나 했던 거고 나는 나의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는 거야 과거를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야 과거라고 이렇게 해 놓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룬아는 항상 그녀의 방 청소를 지우는 항상 방 청소를 피한다 그래서 분도 부사 위치는 조비디 1반 앞이니까 일반 룬사 앞에 달랐고 어버이드는 대표적인 인도의 종종이니까 오케이 what does she always avoi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어떤 행동을 집어넣고 싶으면 분명사만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I remember 그렇죠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I remember living with my grandma 됐습니까? 오케이 자 또 ing가 들어있는 수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더 투 부정사의 관용 표정보다 표현보다 조금 더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됐습니까? 설명 다 했죠? 그래서 빈칸에 보기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요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1번 이건 It is no use It is no use doing이죠 It is no use doing It is no use denied the fact의 뜻은 됐습니까? 됐습니까? 보통 디텍티브들이 그렇죠? 용의자한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디텍티브가 누구겠다고 그러면 형사 이런 사람들 뭐 프로세큐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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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no use denying the fac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려나? 이렇게 이게 조용법 살아있네 그거 얘기한 거 같은데 경영사조용법에 대해서 조심하라 사랑했네 형사조용법에 살아있네 조심해 이건 뭐지 명사 상당 오구, 명사에 해당되는 암만 길어봤자 잇이 되는 뭐 이런 동머리를 얘기하는 거에요. 원인, 동사, 결과 어쩌고 저쩌고. 아우 되게 내용이 많다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별로 없는데. 시간 있으면 좀 만들어 보겠는데. 여기 있으려나. 위험한 개체 다운로드를 차단했습니다. 알았어. 뭐야 이거. 단지사2를 쓰는 동사? 단지사2 동사, 동영사? 이렇게 하면 또 2 뒤에 NG만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서 나 좀 이것도 좀 별론데. 뭐 나쁘지 않다. 1, 2, 3. 정답. 엄머야. 얘가 아닌데. 그래서 한번 카톡 보내놨으니까 시간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렇게 뭐 찾아보면 다 나와. 그치. 그냥 다만 할 시간이 없을 뿐. 헤이.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칼리라랍니다. 세레나한 친구를 지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가. 헤이. 뭐하는 것에 있어서. 친구 닫는 것에 있어서. 뭐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거. 사용될 수거는? 헤브 트러블 두잉. 음. 그래서 얘를 완성시키면. 세레나 이즈. 어구. 파인딩. 세라이제. having trouble. 파인딩. 허리프렌즈 하우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내가 궁금한 게 분명히 처음에. 이거 진행형 안 되는. 뭐 불 껐다 켰다. 하면서 뭔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될까 그때로 안 된다고 했었지, 안 나오지? I'm having a book 돼? 안 돼? I'm having an apple 돼? 안 돼? 돼죠 I'm having an apple은 되지 왜냐면 I'm eating an apple이니까 이거 하지만 I'm having a book은 안 된다 그랬어 I'm having an apple은 가만 보니까 뒤에 음식이 왔네? 그럼 1인 대신이 왔겠구나 그럼 되는 표현이네 이거 도대체 왜 되는 걸까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겠고요 Have a trouble do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그 다음에 다음은 지금 전화하느라 바쁘다 사용될 수건은 BBG doing 아까는 have trouble doing 이번엔 BBG doing 그래서 Tom is busy calling on the phone calling on the phone 전화하나 뭐 on the phone? talking on the phone인 것 같네 Talk on the phone 콜을 쓰면 뭐 콜로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뭐 Tom is busy 콜을 쓰면 뭐 좀 어색하고요. 누구랑 통화하느라 바쁘다 이런게 콜 쓰고 싶으면 Tom is busy, calling, his friends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쨌든 여기에 콜이 들어가기는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당신과 같이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표현은 I look forward to walking with you soon 그래서 이번에 사용된 수건은 look forward to 특히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I look forward to walking with you soon Be busy doing, have trouble doing, it is no use doing 해봤자 소용없다 Be worth doing, spend a doing, be used to doing 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 다음에 관로하는 면을 빈칸의 알바지 형태로 쓰고 문장을 해석해라 그래서 I 우리는 뭐한다 우리가 뭐를 브라운시 방문하는 것을 다음주에 우리는 다음주에 브라운시 방문하고 싶어요 We want to visit 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We would like to visit, we feel like visiting 이때는 왜 ING가 와야 되냐면 이 like의 품사가 뭐기 때문이다 눈치사 I feel like doing 그 다음에 2번 완성시키면 오늘 hearing about the camping program I wanted to join 내가 캠핑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자 말라 참가하기를 원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로서 표현되어 있다 9로 표현되어 있다 절로 표현되어 있다 9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절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했다 그렇죠 as soon as if I the camping program 됐습니까 그래서 절을 썼을 때는 주어도 되살려야 되고 동사를 쓸 때 시제도 얘 눈치 한번 봐줘야 되는 거죠 as soon as I heard about the camping program I wanted to join 이란 표현이 undoing on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뭐였더라 until이었다 open 됐습니까 open hearing about the camping program I wanted to join undoing open doing 뭐 뭐 하자마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침대에서 자 내가 는 것을 원한다겠네요 I I feel like sleeping on the bed now I feel like sleeping on the bed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to sleep on the bed now I would like to sleep on the bed now I would like to sleep on the bed now 그 다음에 그녀는 영화를 보는 동안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help crying doing the 우리 됐습니까 she cannot cannot help doing 할 수 울지 않을 수 없다네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였으면 couldn't help 일텐데 그러니까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였으면 she couldn't help crying 인데 울지 않을 수 없다니까 she cannot help crying during the movie 자 여기도 during the movie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 구야 저리야 구죠 그럼 똑같은 표현을 예 저기로 바꿔보면 이렇게 하면 같은 표현이겠죠 동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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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미안 이게 정확한 제가 자꾸 쿠드낫으로 생각하고 있다 watching the movie 그러니까 동안 다 됐습니까 그녀가 보고 있는 동안 우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절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동안 3종 세트라고 얘기했죠 어떤 겉동안 누가 뭐뭐 하는 동안 3일 동안 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세뇌가 되셨네요 왜 문법은 세뇌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문법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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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도구에 불과한 도구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동명사 파트 마무리 되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렇죠 숙제겠죠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틀렸던 것들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문법은 시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시제는 뭐 별게 없어요 시제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제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뭐 배울 거냐면 과거완료 할 거예요 과거완료 네 대과거 그 다음에 조동사 조동사는 뭐가 남았나 거의 다 했고요 ought to 했는데 까먹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had better would rather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would rather 그 다음에 used to 어? 선생님 한 거 같은데요 아니죠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조동사하고 used to 할 거고요 음 학교에서 한 적이 없죠 네 우린 했지만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하죠 요거 고등학교 때 문법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Should have pp 이랬습니다 Would have pp Would have pp 음 뭐 이제 졸업할 때 저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없는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겠어 I should have studied other 라고 하겠지 그거 그거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but 관로하고 but I didn't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한 얘기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 이제 모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정도 좋아할 줄이야 몇 번 문제 할 차례죠? 몇 번 문제 할 차례죠? 네 21번 할 차례네요 네 거의 뭐 못한 거랑 다름없죠 21번 자 그래서 밑줄 친 translate it from the tense to the future tense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유형이라 했지만 이걸 해석하는 것이 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제찾기에 들어가는 유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그대로 하는 것과 진이 진짜로 담겨있는 뜻은 글 내용 속에 들어가서 정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일단은 접근 방법은 얘를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해석을 해두고 써두라고 하는게 첫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translate it 그것을 뭐한다? 번역한다 라는 뜻이죠 그것을 번역해 준다 그 다음에 from a to b 가 보입니다 뭐로부터? 과거 시제로부터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에서 무슨 시제로? 미래 시제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과거 시제로부터 미래 시제로 번역한다 이렇게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것을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번역 하다 명령을 하려면 번역하세요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두라 했냐면 선택지를 보고 선택지도 간단하게 뜻을 요약해서 써두라 했습니다 look for a job linked to your interest 뭐해나 직업을 찾으랍니다 직업은 직업인데 어떤 직업 연결이 되어 있는 됐습니까? 너의 네가 이걸 너의 관심과 연결된 직업을 찾아라 이렇게 길게 쓰는 것도 사실은 시간당비야 됐습니까? 관심있는 직업을 직업을 찾아라 이 정도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get over regrets and plan for next time 그래서 regret 한번 뭐하다 후회하다가도 되고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후회 get over 뭐하다 극복하다 됐습니까? overcome get over 같은 말 곧 만나게 될 건데 같은 말은 overcome 이 있습니다 overcome overcome get over 그래서 후회를 극복하고 그리고 plan 계획한다 for next time 다음번을 계획한다 후회말고 이 말이죠 후회말고 후회를 극복하다마는 후회말고 다음을 비약 난 벌써 답이 2번일 것 같아 됐습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아까 전에 저 위에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번역한다 뭐 이렇게 됐었잖아 과거 현재 과거 미래에 관련이 있는 건 후회는 우리가 언제 한 행동에 대한 후회입니까? 과거에 한 일에 대한 후회죠 plan은 언제를 대비하는 겁니까? future를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2번이 유력해 보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urround yourself with supportive people 네 자신을 둘러싸두랍니다 surround 둘러싸다 yourself 네 자신을 뭐로 둘러싸래요? 지지하는 사람들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지자로 지지자를 가까이 해라 그러겠죠 지지자를 가까이 해라 좋은 거 아닌데 조조가 그랬대죠 조조가 제일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제일 가까운 자리에 항상 등용했답니다 조조가 누구예요? 삼국지 지지 했습니까? 내 발음이 안 좋았네 야 조조 이러면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지지자를 가까이 해라 넌 지금 딴 거는 걱정이 안 되거든 네가 열심히 할 거라는 것도 아는데 근데 이런 거 너무 몰라 오케이 스터디 스터디 그래머 뭐하고 뭐해라네요 문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명확한 문장을 써라 됐습니까? 문법 공부 명확한 문장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답의 가능성으로 놓고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잘못 쓴 거니까 문법적으로 미래 시제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꼼꼼히 들여다보란 말입니다 네가 말을 하는 방식을 됐습니까? 네가 혹시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건 아닌가 한번 꼼꼼히 뭐 검사하다 이런 뜻이죠 단어뜻을 꼼꼼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과해라 그러니까 니 말버릇을 반성하고 좀 되겠죠 사과하라 했으니까 물론 검사하다라는 뜻이지만 내용상 반성하고 사과해라 됐습니까? 답은 2번이겠는데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이런 문장 하도 많이 보니까 딱 봐도 아 이게 이런 얘기 하는 거겠구나 라는 감이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은 이런 네? 전혀 감이 안 옵니까? 몇 번 골랐어요 그래서 잘렸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get past the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첫 문장이 늘 임팩트 있고 중요하다 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항상 뭐겠어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면 글을 읽는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쓴 글을 읽도록 만들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화도 그렇잖아 영화의 앞부분에 뭔가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없으면 뭐 요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냥 앞부분 좀 보다가 에이 재미없겠다면서 꺼버리잖아 안 보잖아 더 그러니까 앞부분에 최대한 뭔가 뭐 오우 신기하다 오우 깜짝 놀라거나 충격적이거나 뭐 아주 웃긴다든가 이런 것들 되도록 앞부분에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쓰는 사람들도 앞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써요 뭔가 더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오케이 get past 뭐 해보려라 뭐 그냥 그렇죠 지나쳐 가라 됐습니까? 흘려보내라 좀 되겠죠 됐습니까? 뭐를 자 여기서는 우리가 문법적인 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IBC 가정법 과거 완료가 보이고 있죠 언제 바란다 이러면서 그랬어 현재 바란다 언제 안했기를 과거에 안했기를 아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됐는데 아우 우회된다 라는 반응을 넘어서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regret이죠 don't regret 한 거잖아 첫 문장에서 그쵸 첫 문장을 요약하면 don't regret don't regret 그걸 넘어서라고 했으니까 반응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밑줄 끊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if the disappointment you are feeling is linked to is related to is connected to 이런 것들 on examined you didn't pass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or 두 번째 문장이 참 되게 길었던 기억이 있네 두 번째 문장이 if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더라 now까지네 됐습니까? 근데 뭐 길다고 쫄 거 없고 이 부분이 뭐 그렇게 단어만 좀 알고 있으면 해석이 어렵진 않습니다 or a job you didn't get because 구조가 계속 비슷하죠 you didn't 동사원형 온 다음에 because 어쩌고저쩌고 you didn't 동사원형 온 다음에 because 어쩌고저쩌고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or a person you didn't impress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한 다음에 쉼표하고 명령문으로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뭐 해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에 걸려있냐면 if에 다 걸려있는 덩어리 지금 한 거야 if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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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pt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조건이라면 을 한 거야 지금 여기 다 if한테 걸려져 있겠죠 이런 조건이라면 accept that it happened now 그러니까 이렇게 관로하면 되는 문법이죠 그 다음에 the only value of i wish i hadn't done that 한 번 더 나왔어 근데 the only value 이거 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i wish i hadn't done that 에 대해서 positive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negative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negative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negative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내 안에 뭐 있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야 그러니까 the only value of i wish i hadn't done that is 뭐 value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지 is that you will know better what to do next time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 learning payoff 이거를 이제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 is useful and significant 반갑죠 요즘 너 참 자주 만나고 있어 싶죠 significant 그 다음에 this if only i 자 영어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형태로 쓰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 agenda is virtu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ce도 중요하구요 그니까 once you have worked it out it's time to 이제 나오네요 it's time to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잠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ext time i'm in this situation i'm going to try to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요런 부분들 밑줄 끊고 뭐 이미 표시했는 것들 그래서 두 번째 문장부터 끊어 읽기 오케이 그래서 이게 regret인거죠 if the regret 됐습니까 만약 그 실망은 실망인데 어떤 실망 네가 느끼고 있는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략이죠 만약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실망이 뭐 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뭐해 시험에 직장에 사람에 연결되어 있는 거라며 됐습니까 그래서 or 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서 an exam to 다음에 있는 지금 이제 뭐 is linked to a job is linked to a person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시험인데 또 관계대명사 또 나왔죠 됐습니까 네가 통과하지 못한 네가 실패한 시험인 거죠 네가 실패한 시험과 관련되어 있다면 근데 네가 그냥 실패한 게 아니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게 아니고 네가 뭘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네가 그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실패한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면 뭐해라 받아들여라 됐습니까 네가 음당한 대가를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 맞기를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네가 통과를 못 한 것을 뭐해라 받아들여라 됐습니까 또는 뭐 어떤 직업 직업은 직업인데 네가 뭐하지 못한 네가 얻지 못한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후회라면 또 보니까 잘해서 못 얻은 거야 잘못해서 못 얻은 거야 잘못했다는 게 Because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that 이러면 네가 면접장에서 멍청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네가 얻지 못한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후회라면 받아들여라 됐습니까 또 뭐랑 관계 있다면 사람과 사람과 그 후회가 관계 있다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네가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뭐 잘 보여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Impress 뭐하다 인상을 남기다 인상을 주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인상을 못 줬어 근데 잘해서 인상 못 준 거야 잘못해서 인상 못 준 거야 잘못했다는 얘기 나오죠 wrong Because 네가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법은 뭐냐 사람에게 다가가는 걸 잘못했단 말이지 그랬으니까 뭐 이제 그 연애할 때 뭐 보면 연애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표정이 제가 연애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표정이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보면 뭐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그런 식으로 고리타분한 애들 완전히 뭐 난 그런 거 안 하도 관심이 없는데 계속 물어봐 좋아하는 계절이 뭐예요 나 찌질하게 막 계속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나 접근해 어 난 초콜릿을 안 좋아하는데 계속 널 위해 준비했어 자꾸 초콜릿 사줘 뭐야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하고 있는 거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왜 지가 좋아하는 거 자꾸 사갖고 갖다 줘 걔가 마음에 들겠어 아니겠지 알겠습니까 하체 뭐야 아쉽겠지 그래서 실패했단 말이야 야 너 좀 더 이상 이거 사주지 마 나 안 먹고 싶다 나 이거 괜찮으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해줄래 차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네가 차인 일은 네가 차인 일은 그냥 일어나고 만 거야 그거를 인정해 실패를 뭐 해라 인정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the only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랬기를 지금 바란다 내가 그때 안에서 후회한다라는 이 말의 유일한 가치는 네가 뭐 하게 됐을 때만 이게 되는 거다 네가 더 잘 알게 될 때 그렇습니까 네가 더 잘 알도록 해준다라는 것이 이 네가 후회하는 말의 유일한 뭐다 가치다 뭐를 더 잘 하게 된다 네가 다음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네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해 준다 라는 것이 이 후회하는 말의 유일한 가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he learning payoff is useful 그래서 배움의 무엇은 대가 의미 배웠을 때 뭔가 여기서 배우는 걸 뭘 배우는 겁니까 과거의 후회를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반성을 통해 배우는 것의 대가 이것은 어떻고 어떻다 쓸모가 있고 중요하다 크리티컬하다 important하다 됐습니까 vital하다 됐습니까 crucial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는 if only i 이것도 가정법 할 때 많이 봤어 만약 내가 그랬더라면 인거야 뭐를 계속 쓰기 그래가지고 i wish i had done that 여기 와도 되는 거야 근데 계속 똑같은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 뭐한다 했죠 그 다음에 agenda 라는 말이 나오는데 agenda 단어 사전 찾아보면 의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걸 꼭 의제라고 막 이거 뭐하러 의제라는 쓸데없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 statement 라든지 mention 이 정도로 해도 되는데 말 말 그러니까 이러한 후회의 말은 이런 뜻이야 뭐 단어 뜻으로 하면 이러한 내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if only 나의 아이라는 agenda 의제는 is virtual 가상이다 자 virtual 우리가 뭐 요즘 뭐 VR 이런 거 혹시 들어 봤나요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근데 이러한 내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이러한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의제가 가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무슨 법의 일부니까 가정법에 대한 얘기니까 가정법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리얼이야 virtual이야 그래서 버츄얼이야 버츄얼이야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다 내가 그때 안 그랬는데 그랬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차피 가상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 거 갑자기 가상인 내가 단어의 뜻은 안다 치자 버츄얼의 단어의 뜻을 알아도 갑자기 뭐가 뭐 의제 뭐 아젠다 이슈 뭐 가상이다 자 그 다음에 원스에 주목하자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원스가 이거 만나봤고 그 다음에 이걸 만나볼 차례입니다 됐습니까 원스가 how often how many time 의 뜻으로써 한 번이란 뜻으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보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일단 뭐 뭐 하면 이란 뜻인데 이거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if랑 똑같은 뜻이야 원스가 if 대신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그쵸 일단 니가 거기에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만약 니가 거기에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뭐 하면 일 때 이게 원스를 보고는 뭐라고 문법적으로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뒤에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if you have worked that out 하고 같은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once가 if 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뭐가 플러스 이거를 배우는 순간 어떤 문법에 하나 철퍼덕 플러스 돼야 돼 이것도 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조건조로 사용된다면 이것도 보르장머리 없이 미래시에 쓰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뭐 현재 완료 시즌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once you have worked that 여기 있네 됐습니까 if you have worked 후회하는 마음을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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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 원래 워크아웃은 뭐 헬스장 가서 일하는 뭐 운동하는 워크아웃이고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근데 워크아웃이 뭐를 완벽하게 일처리를 끝낸다 뭐 아웃의 뜻이 completely 이런 뜻이 또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러한 후회를 완전히 일단 뭐하게 되면 다 벗어나게 되면 이런 뜻이 if you have worked 더 후회 대시 가리키는 것도 캐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네가 후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나면 일단 네가 후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나면 뭐 할 때가 됐다 과거 시제를 미래 시제로 번역할 때가 되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2번 get over regrets and plan 4 it's time to get over regrets and it's time to plan for next time 하고 같은 딱 놓으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마음다짐해라 이런식의 마음다짐하란 말이야 다음번에 i'm in this situation 이것도 이제 뭐 if 가 들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석은 됐습니까 왜냐하면 next time i'm in this situation i'm going to try to 블라블라 이거 해석하면 다음번에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뭐뭐 할 그렇죠 뭐뭐 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죠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의 부사절이야 이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의 부사절하고 조건의 부사절은 가만히 따져보면 되게 비슷해 내일 비관에 네가 거기에 도착할 때 나한테 전화해라 물론 뭐 다른 의미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를 전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과 조건에 부사되면 똑같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문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 내가 다음번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next time i'm in this situation i'm going to try 블라블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계속해서 22번 문제도 주제찾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참 근데 뭐 단어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많이는 안 보이는데 리액션의 뜻은 뭐라고요 반응 됐습니까 오케이 뭐 체인 리액션 이런 거 곧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체인 리액션 체인 리액션 뭘까요 연쇄 반응 됐습니까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 체인이 사슬이죠 사슬 그래서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반응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고등부 읽기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고요 연쇄 반응 체인 리액션 그 다음에 뭐 disappointment 알 거고 그 다음에 linked to 하면 뭐뭐와 연결되어 있는 인데 요거 뭐 connected to 이런 것도 있는데 많이 만나보게 될 거 중에 뭐다 그쵸 related to is related to an exam 이런 표현 그 다음에 impress 뭐하다 impressive impressive 인상적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tirely 같은 말은 c 로 시작하는 completely 그 다음에 wholly 아 이 빼야 되죠 참 예 wholly completely entirely perfectly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됐은 value 같이 value 한번 볼까 봉이어들 뭐 importance benefit worth 보이네 worth 뭐 importance benefit worth 보이네 worth 같이 가치 이 요 요 요 요 요 요 요 그 정도 하나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Significant 같은 말로 한 번 또 볼까요? Significant 같은 말로 Valuable 될까요? Valuable 쓸 수 있을까요? Valuable 됩니다. 됐습니까? 중요한, 중요하면 가치가 있는 이겠죠. 그러면 Valuable 될까요? 안 되죠. 가치가 없는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nvaluable 됩니까? 얘는 된다 했죠. 조심해야 될 게 보통은 얘가 보통 반대말이 된다 했어. Patient, Inpatient. 인내심이 있는 Patient, 인내심이 없는 Inpatient. 하지만 얘는 가치 있는 이야. 그 다음에 Priceless. 될까요? 된다 했죠. 됐습니까?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인데 같이 있으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유의어로 쓸 수 있다는 거 주의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른 녀석들 한 번 만나보면 Serious? Serious는 좀 그렇고. Vital. 알고 있죠? 그 다음에 Critical. Critical. Critical은 조심해야 될 게 비난하는, 비평하는 이런 뜻도 있는데 중요한, 치명적인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뜻 중에 뭔지 구분하셔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Insignificant는 보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별로 안 나오네. 유의어가 별로 마음에 안 나왔네. 그쵸. specific은 뭐였더라? 특정한. 그렇죠. 구체적인. 맞아요. 같은 말이 뭐였더라? certain. 그니까 명사를 꾸며줄 때 같은 뜻이라 했어. 음. 오케이. 그렇게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버추얼도 버추얼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가상의 버추얼리. 버추얼리에 많이 만나겠다. 사실상 거의 almost의 뜻이 있어. virtually, almost. nearly almost나 nearly 거의 예? 네.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요. 거의. 그 다음에 가상으로라는 뜻도 있고요. 버추얼이 가상의 라는 뜻이니까 버추얼리는 가상적으로 뭐뭐라고 쳐보고 뭐뭐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라는 뜻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넘어가도록 서포티브 지지하는 서라운드 뭐하다 오케이 서라운드 조심해야 될게 시험 문제 서라운드 같은 경우 요런 식의 시험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뭘까요? 이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꾸미를 둘러싸고 있는 사는 금호산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느게 올바를까요? 서라운드가 서라운드가 둘러싸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금호산이 서라운딩 구미 이란 말이야. 금호산이 서라운드를 하는 거야. 마운튼이 서라운드를 하는 거야. 서라운드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형태가 올바르다. 그러니까 현재 문사가 올바른 이게 이 문법은 문법 제목은 분사의 명사 수식이고요. 구호를 받는 명사가 주어를 할 녀석인지 목저어가 될 녀석인지 주어 할 녀석이니까 능동의 관계고 그러니까 ing형 현재 문사로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22번 계속해서 주제찾기 입니다. 오케이 22번 계속해서 먼저 선택지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디스트레스 괴로움 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 거고요. 괴로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의한 어떤 힌트도 무시하면 안 돼. 이걸 보고 이걸 보면 이게 또 뭔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은 객관적인 문제 분석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나한테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됐습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이렇게 만약 한다면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한글로 이렇게 써놨어. 됐습니까.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X라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그다음에 성취욕구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내가 뭐 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어떤 꿈을 갖고 있어.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교대에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능력을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할수록 내가 닥치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는 성취욕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 그렇죠. 문제 해결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해야 성취가 될 거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과제 수행의 효율을 높인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는 뭐 하도 신문기사가 나는지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는 무조건 안 좋은 것처럼 인식되는데 그게 아니라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가지고 온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실패의 경험은 자존감을 낮추고 타인에 의존하게 맞는다. 그러니까 뭔가 실패한 적이 있어. 그러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인가봐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자꾸 남에게 도와주세요. 나는 못해요. 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자꾸 의심해. 자기 의심은 뭘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냥 못할게. 됐습니까. 이런 게 이런 생각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객관적 판단. 객관적 판단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를 흐리게 하니까 나쁜 일. 자기 의심은 스트레스 유흡을 해서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객관적 판단을 못하게 해서 안 좋고. 됐습니까. 자기 의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았나요. 틀렸나요. 보겠습니다. 일단 광팬이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you may place greater value on your ability to succeed in that area of concern 이거 이제 많이 만나볼 거예요. 일단 이 단어도 많이 만나볼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중3 때 concerned의 형태로 만나본 적은 있어. 됐습니까. 이렇게 중요해 보이고요. 뭐 이런 거 투부정서 무슨 용법인지 더 안 해도 될 거고요. 뭐 place가 무슨 뜻인지는 메이드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로서 왔겠죠. 뭐 p 로 시작하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the internal pressure 이거를 밑에 선택지 봤을 때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s 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internal pressure 단어의 뜻은 내부적인 압력이죠. 그렇습니까. 내부적인 압박 이거를 s 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잖아. 밑에 나왔네. 선택지에 밑에 나왔네. 선택지에 이렇게 하면 얘네. 얘가 주인이겠네. 이런 이름이 뭐 쭉 길지만 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the internal pressure is normal and usable. 지금 internal stress pressure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긍정적이죠. 근데 boss이 나왔어. 됐습니까. 중요한 거죠. 자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만 뒤집을 수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럼 전체를 뒤집는 건지 부분을 뒤집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첨가한 것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when you doubt doubt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doubt, doubtful, doubtless 뭐 without doubt 뭐 영화보다 보면 without doubt 뭐 이런 표현들 뭐 대화하다가 많이들 합니다. when you doubt your ability to succeed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자 요 부분 보면 영어는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 안 쓰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 앞에 보이죠. areas that are important 그렇습니까. to you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하고 앞에 나왔던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your self worth suffers. suffer의 뜻은 뭐고 오케이. 고통 봤다라는 동사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self worth의 뜻이 뭘 것 같아요. worth의 뜻이 가치잖아. 그렇죠. 가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은 self에 대해서 worth니까 내가 가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겠네. 자존감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자존감이 고통을 받는다. 됐습니까. when 또는 if죠. 이럴 때 또는 만약 이렇다면 if you doubt your ability your ability는 좋은 건데 그걸 doubt 하네요. when you doubt your ability to succeed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your self worth suffers. 그래서 but 뒤에 있는 문장은 안 좋은 얘기를 했죠. 됐습니까. 자. 보답해. internal pressure is normal and useful이라고 얘기해 놓고 but 이러이러 얘기해 놓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ituations are uniquely stressful for each of us based on whether or not they are activate your doubt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based on 뭔 뜻인지는 알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 it's not 이거 뭐하는 뜻일까 이거 뭐하는 뜻일까 이거 뭐하는 뜻일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됐습니까.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rather 나왔어요. rather 됐습니까. 접속 부사로써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 but 이라든지 rather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글 순서 문제로 바꿔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rather는 뭘 배운 적이 있었죠. A rather than B 배웠죠.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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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됐습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rather itself doubt that bothers you 됐습니까. 그러니까 A rather than B 똑같은 rather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A rather than B 하고 얘는 정반대야. rather 블라블라블라 됐습니까. rather is the self doubt that bothers you 뭐 아까 보니까 되게 비슷한 거 있었어.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한 다음에 rather라는 녀석이 나온 다음에 되게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나오죠. 됐습니까. It's the self doubt that bothers you 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doubt causes you to see 뭐 5-3에 A가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doubt causes you to see positive, neutral, and even genuinel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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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ative experiences ok 아이고 길어갖고 끊기네 자 여기는 뭐를 알아둬야되냐 하면은 C 왜 이렇게 다 믿을 거면 여러분 그렇다 C A 어떻게죠 에이 됐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네 됐습니까 그래서 doubt causes you to see 어쨌든 목적어가 되게 길다라는 건 좀 특징적인데 C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거의 한둘이네요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부사가 붙었습니다 C A 어떻게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negative라고 negative라고 하면 안 돼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 왜 negatively가 와야 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doubt causes you to see positive, neutral, and even general negative experiences 이거 그리고 experiences가 내용상 여기에 s로 시작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런 짓으로 해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앞에 나왔던 거 그대로 쓰면 될 걸 됐습니까 근데 이런 짓을 자꾸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중학교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봐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단어의 뜻을 근데 그거를 뭐 할 줄도 알아야 되다 이렇게 유이어로 퍼트려 나갈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s로 시작하는 그거 대신에 e로 시작하는 experiences을 쓴 거야 and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s shortcomings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엔드 다음에 뭐가 사용됐냐면요 아 이건 뭐 이런 구조 좀 더럽긴 한데 여기에 엔드 뒤에는 생략된 게 c 요거를 a로 갈게 c a as b c a as b 하면 a를 b로 써 바라보다 a를 b인 것으로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c a as b 뭐 같은 표현은 view a as b regard a as b 이런 것도 있어 a를 b로 여기다 바라보다 your shortcomings 그 다음에 when you see situations and your strengths more objectively 됐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more objectively의 뜻이 뭐예요 더 객관 뭔가를 객관적으로 see 바라보는 건 좋은 행동이야 나쁜 행동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글이 앞에 거랑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뭘 넣을 수 있다 but however 자리가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변형문제 however가 들어갈 알맞은 자리를 abcd 이 중에서 고르세요 할 때 이 자리라는 거 맞습니까 그 뒤에 여기에 벗이 들어갈 만한 내용의 부분 you are less likely to have doubt as the source of your distress 라고 하고 있잖아 이거 좋은 내용이야 나쁜 내용이야 이거 you are less likely to have doubt as the source of your distress yes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넣을 만한 거죠 howev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봤으니까 답은 적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의 임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첫 문장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뒤에 첫 문장은 그냥 미끼였고 진작하고 싶은 말은 뒤에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네 그래도 합시다 일단 끊을기까지는 할게요 만약 네가 뭔가를 깊이 신경 쓴다면 좋아한다면 네가 뭔가에 대한 컨썬을 갖고 있다면 됐습니까 if you have deep concern about something 됐습니까 if you have deep concern about something 됐습니까 you may place 네가 뭐 할 수도 있다? 둘 수도 있다 뭘 둘 수도 있다 더 높은 가치를 어디에다가 너의 능력 뭐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능력 어디에서 그러한 관심 영역에서 그러한 관심 영역에서 in that area of concern에서 그러한 관심 누구의 관심 영역인 거야 누구의 관심 영역 your concern 너의 관심 영역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하기 위한 너의 능력에 더 높은 가치를 줄 수가 있다 첫 문장이 국어적이 부족한 친구들은 잘못 오해나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해석 네가 뭔가를 깊이 신경을 쓰면 네가 그 영역에서 네가 성공하기 위한 너의 능력에 더 높은 더 큰 가치를 둘 수도 있다 라는 얘기는 만약 여러분들이 뭐 나는 국어 선생님이 꿈이야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소설을 우리말 소설들 고전 소설 같은 것들을 읽어본다든지 그런 행동을 할 거지 되도록이면 그런 곳에 너의 남는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는 거지 뭐 갑자기 뭐 마운틴 클라이밍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건 좀 덜하겠지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in that area of concern 그러한 관심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너의 능력에 더 높은 가치를 줄 것이다 라는 얘기는 그런데 더 투자할 거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The internal pressure you place on yourself to achieve or do well socially is normally is normally normal and useful but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내부적 압력이니까 내부적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라고 우리는 스트레스 더 스트레스 더 스트레스 더 스트레스 The internal pressure 였습니까 내부적 압력 다시 말해 스트레스 니가 뭐하는 니 자신에게 뭐 이렇게 압박하는 일을 하면 되겠죠 니 자신에게 둔다고 했으니까 뭐하기 위해서 to achieve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뭐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성취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니 자신에게 두는 그러한 내부적 압력 스트레스는 정상적이고 또 쓸모도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나쁜 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저 밑에 있는 선택지 뭔가가 동그라미는 돼 근데 동그라미 할 수 그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다섯 개 선택지 근데 뭐는 아니다 요지는 아니다 주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습니까 스트레스가 좋긴 하다 but 다음에 그럼 뭐라 그러냐 When you doubt your ability to succeed in areas that concern 아니 뭐야 in that area of concern 하고 똑같은 표현을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라고 한 거야 지금 됐습니까 왜냐하면 니가 관심가지는 영역이란 말은 니 너에게 중요한 뭐 어떤 분야라고 해도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표현을 한 번은 in that area of concern 라고 여기서는 인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라고 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중요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너의 능력을 뭐하게 됐을 때 의심하게 됐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아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너의 자존감이 뭐를 받는다 고통을 받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어떻긴 하다 노말하고 useful 하긴 하지만 뭐하게 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쯤에서 답을 고를 수도 있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뭔 소개하냐 situations are uniquely stressful 그래서 상황이 독특하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achieve 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뭔가를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게 스트레스가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 상황마다 다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우리에게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때그때 상황마다 독특하게 스트레스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뭐에 근거해서 whether or not they activate your doubt whether or not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니까 based on 까지 합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심을 활성화 시키는지 아닌지 에 따라서 상황별로 여러분들의 독특하게 다른 형태로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된다 여기서 데이가 가르치는 건 뭐 얘인거죠 그러니까 it이 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닥친 상황이 여러분들의 자기에 대한 의심을 그러니까 촉발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촉발돼 내가 나에 대한 의심이 촉발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독특하게 스트레스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란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란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은 왜냐하면 self-worth가 suffer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막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뭐하는 녀석이냐 하면 오케이 진주어다 그럼 됐 뒤에 암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되죠 얘가 주 이게 진주 이게 가주어 진주어라면 완벽한 문장이라야 되죠 더 띵이라든지 뭐 it이 명사 빠진 자리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진주어 가주얼리가 없죠 됐습니까 됐 뒤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걸까요 아니죠 얘는 뭐다 얘는 이제 약간 뭐의 변형이냐면 it that 강조 구분의 살짝 변형형태야 it that 강조 바로 뭐는 아닙니다 해서 낯이 붙었기 때문에 뭐는 아닙니다 뭐하기 위한 뭐는 아닙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여기에 to perform이라고 했는데 뭐 이거 수행하기 위한 압박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공하기 위한 압박이겠지 뭐 퍼폼을 잘한 퍼폼 웰 하면 성공하겠지 그러니까 뭐는 아닙니다 뭔 일을 해내기 위한 압박은 아닙니다 뭐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녀석은 여기에 더 pressure to perform이 뭔 거야 저 앞에 나왔던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노말하고 useful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다시 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내기 위한 압박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녀석이 아닙니다고요 이때 강조 부문이면 강조 안 받은 문장으로 바꾸면 얘는 어떻게 되냐 더 프레셔 투 퍼폼 도전트 크리에이트 유얼 스트레스 인 거야 낫을 어쩌던 돈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강조 부문이었는데 아닌 걸로 바꾸려면 그러니까 더 프레셔 투 퍼폼 도전트 크리에이트 유얼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때 강조 부문으로 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스트레스는 일을 해내기 위한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너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녀석은 뭐 크리에이트 대신에 causes를 써도 되겠죠 여기서 causes your stress rather 자 rather가 있을 때 접속 부사로 사용된 rather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a rather b 라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x 이건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rather than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걔는 접속 부사가 아닙니다 접속사는 어떻게 써야 되냐 a rather than b였어 근데 rather는 해놓고 끝낸 다음에 이거라기보다는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rather의 해석은 앞에서 말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거 좀 있긴 있는데 100%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98% 얘는 아니고요 뒤에 게 100%에요 라는 접속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뭐뭐라기보다는 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거라기보다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rather 뒤에가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rather를 꼼꼼하게 봐야 돼 글을 읽을 때 주제 찾기에서 특히 확률상 rather 뒤에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rather의 뜻이 지금까지 말한 거는 아니고요 거의 아니고요 지금부터 하는 게 맞아요 라는 뜻의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multiple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다 이전해서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퍼포머하기 위한 프레쇼하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이로ひ힌다 라고 합니다 바론 또 이 때 강조금은 또 나왔습니다 바로 뭡니다 바로 자기 의심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녀석은 바로 self-doubt이에요 that bothers you 하는 녀석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유스풀하자라는 얘기를 한거야 근데 내가 이번 시험에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 까지도 괜찮아 내가 이번 시험에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까지 생각하는 건 괜찮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순간 에이 나는 안될거야 self-doubt란 말이야 됐습니까 에이 뻔해 안될거야 라고 하는 순간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한거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까지 한 말을 못 알을까봐 지금 정리 한 번 더 자기가 하는 말을 정리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doubt causes 이번에 doubt는 명사입니다 앞에 나왔던 doubt는 동사인데 그래서 의심이 시킨다 누가 뭐 하도록 네가 바라보도록 만든다 만든다 뭐 cause도 cause a2도 하면 누가 뭐 하도록 유발시키던데 결국 누가 뭐 하도록 만들다 뭐 makes를 써도 됩니다 다만 문법적으로는 달라지죠 doubt makes you see 이렇게 되겠죠 의심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도록 만든다 뭘 바라보도록 만드냐 뭐랑 뭐랑 그리고 심지어 뭐를 까집니다 뭐를 바라보니 긍정적인 상황 또 그냥 중립적인 상황 여기에 있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아니 뉴트럴 네거티브가 익스피어리언시즈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 짜증나는 게 뭐냐 이 익스피어리언시즈를 해석은 경험이죠 근데 지금 내용상 뭐랑 통하고 있다 시추에이션스로 바꿔주면 훨씬 문제가 쉬워졌을 거야 그러니까 익스피어리언스하고 시추에이션이 같은 단어는 아니야 문명이 뜻은 뜻은 경험이고 화난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게 왜 지금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냐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어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거기에서 내가 아 뭐 행복하다 아니면 힘들다 라고 느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익스피어리언스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게 된 감정을 보고 어떤 특정한 스페시픽 시추에이션 속에서 내가 가지는 어떤 필링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통하는 단어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의심이 여러분들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중립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그래서 긍정적인데도 내가 점수가 80점 이상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뭐 60점밖에 안 나올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심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도록 만든다 뭐를 이러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뭐로써 뭐의 뭐로써 여러분 자신의 결점의 어떤 반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이 헷갈릴 거야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결 여러분들 자신의 결점 결점의 반사된 것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얘긴데 여러분들의 결점의 반사란 건 그게 비춰진 거란 말이야 나의 잘못 나의 못하는 것들이 반사된 거 나의 결점이 못하는 게 비춰지는 걸로 내가 못하는 것에 비춰졌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야 내가 빨간 모자를 쓰고 거울을 바라보면 내가 빨간 모자를 쓰는 행동을 한 결과 빨간 모자를 쓴 모습으로 보일 거 아니야 내가 뭔 행동을 한 그 결과로써 바라보게 만든다 됐습니까 근데 그걸 잘한 거에 결과입니까 못한 거에 결과입니까 못한 거에 결과 그러니까 이게 리플렉션은 결국 리서트의 뜻인 거예요 내가 못한 것의 리서트로써 내가 못해서 다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거 바라보게 만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우에버다리 됐습니까 그러나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see situations and your strengths 너의 그 뭐야 그 상황 다시 익스피어리언스를 또 시추에이션을 바꿔놨어 됐습니까 같은 거 같은 거 쓰지 웬만하면 짱나게 단어의 뜻이 이렇게 퍼트릴 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뭐하게 됐을 때 바라보고 그리고 뭐와 뭐를 바라보는 거네요 뭐를 바라볼 때 그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 됐습니까 장점을 어떻게 바라보게 됐을 때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덜 의심을 가지게 될 거다 자 be likely to do 뭐 뭐 할 것 같던데 less가 들어갔으니까 덜 뭐 뭐 할 것 같다 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들은 덜 의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 뭐로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의 원천으로서 원인으로서 뭐로서의 뭐를 덜 가지게 된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 의심을 덜 가지게 될 것 같다 결국 뭐해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은 거다 라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self-doubt가 생기면 more objectively 하게 situation 과 스트레스를 바라볼 수 있다 없다 바라볼 수 없다 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objectively의 반대말 객관적으로의 우리말 반대말은 주관적으로죠 주관적으로는 서브 잭티블리 겠죠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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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젝트도 과목이란 뜻으로 여러분을 제일 먼저 만났고요 그 다음에 주어란 뜻도 있고요 예 우리 뭐 문법 시간에 선생님이 보면 주어밑에 S라고 쓰는 게 이게 서브 서브 젝 첫 글자야 주어란 뜻도 있고 과목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이란 뜻도 있어 그 다음에 비 라이클리 투도 얘기했고요 뭐뭐 할 것 같다는데 거기 레슬로 쓰니까 덜 뭐뭐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우트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니얼리 제니얼리 같은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really라 했죠 really 그 다음에 이 세 단어들 쌍으로 알아두면 참 좋겠네요 됐습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 중간이 뉴트럴 긍정적인 부정적인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리고 중립적인 뉴트럴 아빠 차에 보면 N 기어 이렇게 보면 N이라는 기어가 있어 D D있고 D있고 N있고 P있고 뭐 이랬잖아 N이 뉴트럴 중립기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컨선이란 단어 좀 골치 아프니까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걱정하다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컨선드는 worried 였죠 걱정하는 또 되었었죠 컨선드는 옘을 좀 봐야 되겠네 얘는 지금 뭐 단어가 중요한게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추적을 해놓자 그래서 22 문제풀이나 이런건 다 했고 22 문법이랑 어휘랑 살펴보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맨날 어디할 차냐 묻지 말고 수정해놓으면 되겠네 춥 pan 앉아 가욱 few ktoś ctor 후 intro